안녕하세요 프랜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의가 아닌 영어 초보자들을 위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영어 공부 학습에 대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 대한 정확한 정보 언제 몇 시에 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한번 끝까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초보자들을 위한 영어 공부 방법은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능력만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능력이 중요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말하고 싶어요. 그럼 맨 처음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바로 한국어가 떠오릅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들은 완전 달라요. 아이들은 머릿속에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7살부터 60살까지 많은 분들을 15년 동안 영어 수업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애들 7살 8살 애들은 내가 100% 영어 수업을 해도 애들이 이해를 해요. 왜냐? 그냥 제가 간단한 영어만 하고 손짓 뭔짓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인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영어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영어를 머릿속에 한국말로 바꿉니다. 한국말로 바꾸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결국에는 영어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고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요즘 미드가 또 되죠. 미드를 보고 열심히 따라해도 막상 원어맨을 만나면 말을 한마디도 못해. 왜냐? 무서우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던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영어로 안 바뀝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영어를 잘 말하고 싶다. 물론 단어, 문법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계속해서 그 상황별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바로바로 나오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연습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과연 여러분 중에 몇 명인지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건 웬만한 사람들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체계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좋은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기본적인 말은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잘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What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eat chicken for dinner? 뭐 이 정도의 영어는 어느 순간 딱 들리고 I want to eat pasta for lunch. 이 정도의 영어는 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조금씩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의 영어는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러 가지 유튜브 또는 미드 여러 가지 공부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많이 배운 영어 지식을 이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을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생각한 한국말?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쭉 던지면은 여러분은 그걸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저녁 9시입니다. 그때 제가 라이브 카메라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국말을 막 던질 거예요. 막 던지면은 그거 막 이렇게 막 주워 듣지 말고 바꾸는 거예요. 저랑 함께. 이게 유튜브 방송상 서로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타이핑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직접 혼자서 제 영상 보면서 그냥 툭툭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1대1로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시간에 꼭 오셔가지고 저랑 한번 이게 영화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한번 저랑 한번 연습을 해보죠. 8월 6일 저녁 9시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